148 하나님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지민선배 너무 기대돼요 나 없이 잘할 수 있죠? 김민경씨가요 오늘 아침 아침이 아니고 출근하자마자 우리 작가실 회의하고 왔었는데 출근하자마자 저 끝날 때까지 오면 올 때까지 여기 올 때까지 지민선배 나 없이 잘할 수 있죠? 나 없으면 재미없지 않을까? 지민선배가 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까다니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게스트 안 필요해요? 게스트 필요하면 불러요 계속 이러고 그래서 제가 민경씨를 데리고 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민경씨가 있으면 안 떨리거든요 저 지금 솔직히 좀 떨고 있거든요 티가 달라는지 모르겠지만 좀 떨려요 아직까지도 제가 게스트랑 DJ랑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게스트는 DJ를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DJ는 게스트까지 아우러와야 되고 음악 틀어야 되고 음악을 제가 직접 듣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세상 유인나 언니 정말 대단함이 느껴지네요 괜찮아요 답변했음 아름다운 쉰 엔 아멘